미쳤어. 우와. 우와. 너무 멋있다. 저랬구나. 기억도 안 나네. 경치가 너무 좋은데 볼 힘이 없다. 야 이거. 이게 싫어? 이게 싫어하냐고. 저날 무슨 얘기 하는지 기억은 나세요? 여기부터 기억 안 나요. 진짜로. 진짜로? 어어. 아이구. 여기 싫어하냐고. 또 잠든 거야 저거. 어머 진짜? 아니요? 안녕하세요? 아 추개가 아니라 추개. 안 힘드세요? 존경합니다. 저 약간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. 뭐야?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. 몸이 작살났어요, 저는. 지금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. 아, 진짜요? 근데 입술에도 방법 없으신 것 같은데. 제정신이 아닙니다. 귤 드실래, 귤? 어! 네. 나도 배고파서... 아,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. 커플이세요? 아니에요. 아, 미안합니다. 아니, 저... 나도 맛있는 게 많이 있어요. 진짜 추한 사람 같아요. 그러니까. 아니, 왜냐면은... 뺄 것 같아요. 먹어야 돼. 이게 여기서 귤이 꿀맛이야. 사진 찍어도 돼요? 찍어요, 찍어, 빨리. 찍어요? 찍어요, 찍어, 빨리. 찍어요? 우와. 굴 마, 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너무 슬퍼죠? 난 틀린 것 같아. 예, 그럽시다. 어디서 왔어요? 거기 대구요. 어, 저 대주 사는데. 대주도 대구? 네.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해야 정상 갈 수 있어요? 자, 삼각공 대피소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삼각공 대피소에서 정상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, 정상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, 정상에서는 30분이 되면 전원 타선 통제가 이루어집니다. 정상 다녀오실 분들은 지금 서둘러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구웠나 봐. 구웠어? 구울 시간인가? 저 위에 사람 얼굴이 있는데.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니, 2시간을 어떻게 더 가. 아, 이거 진짜 미쳤다, 이거. 이걸 과연 거기서 먹을 수 있을까? 라면 못 먹었어요? 면 라면은 이제 생각도 안 났어요. 자, 정상 다녀오실 분들 지금 서둘러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출발하셔야지 좀 여유 있게 산행 가능하십니다. 기지런히 올라가셔야지 여유 있게 해가 산행하실 수 있습니다. 서둘러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단계 너무 땡겨. 이 정도면 콜라미 뿌려 먹었으면 좋겠지. 콜라미 생각이 없다니까. 몸이 엉망이다. 다이오리즘이 엉망이야, 엉망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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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가자. 아니, 다들 어때요? 전 회장님 올라갈 것 같다, 못 올라갈 것 같다. 저는 안 될 것 같아요. 이 체력에 못 올라갑니다. 저도 안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서운합니다. 아하하하하. 형을 잘 알아서 그래요. 그렇지, 알아서 그래. 아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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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